이 곡이야말로 두렵을 해야될 것 같아요. 요신아. 네, 좋습니다. 몇 분 정도 했을까요? 말씀 안 하시길래 월출 준비해왔는데 좀 더 해도 되겠죠? 뭔가 피리로 화답을... 감사합니다. 이번 곡은 제가 또 전개변장으로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전개변장은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.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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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냥 배사를 지켜네 절반에 뛰쳐나가면 널 따라잡을 순 있을텐데 춤추룩추룩추룩 빛속에 어쩐지 몸이 움직이질 않아 그냥 내 자리 지켜네 제발 그쵸 난 너를 따라잡을 수 있을 텐데 쭈릉쭈릉쭈들어 내 속에 어쩐지 몸이 움직이질 않아 내 자리 지켜네 저의 마음이 움직이네 내 자리 지켜네 내 자리 지켜네 내 자리 지켜네 내 자리 지켜네 음... 음... 저희 드디어 감사합니다.